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대수능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오늘 시험 정말 좀 어려웠다고 늘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어려운 시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진짜 너무 잘해왔고요 오늘 그 순간순간 정말 내가 공부해온 것들 다 잘 쏟아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대견하고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총평하고 그리고 해설도 해볼 텐데요 많이 좀 아쉬운 결과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좀 해설 보면서 그런 부분들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도 그리고 오늘 본 시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도 및 출제 경향을 살펴보자면요 6월 9월보다는 확실히 수능이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셨죠 선생님이 봐도 그랬습니다 6월이랑 9월은 우리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고난도 문항이 크게 어렵게 나오거나 계산이 많은 문제가 있진 않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몇 문제 더 추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도 난도를 좀 높게 느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동안의 기출이나 혹은 연계교제를 보면은 비슷한 그런 자료 제시 형태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때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었는데요 그와 다르게 양자수를 표현하는 어떠한 방법도 이번 수능에서는 좀 그래프가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봤을 때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신력과 몰 단원에서도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요소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표 안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등 뭔가 6월 9월 그리고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에는 제시 방법이 좀 다양했다라는 특징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원별 진짜 대표되는 핵심 개념 포함한 문제는 다 나왔어요 뭐 하나 빠졌다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요 단원에서 이건 꼭 물어볼 거야 라고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만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제시하는 방법이 좀 그동안의 것과 좀 달랐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과 고난도 문항의 수준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여겨볼 자료가 몇 개 있어요 문제 어차피 나중에 풀 거니까 지금 자료 자체만 보시면 되는데 발문에는 이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그런 2, 3주기 13부터 15조 바닥 상태 원자들에 대한 자료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올전자수분에 S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3개를 가지고 몇 대 몇 대 몇 보통 우리는 몇 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원자에 대해서만 주고 여러 개의 자료들을 조합해서 푸는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조합을 할 때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도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바로 양자수에 관한 거예요 그간 우리한테 익숙했던 자료는 뭐죠? 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가나다 해서 1S, 2S, 2P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N 더하기 L값, M-L값 그런 식으로 주어지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했던 패턴인데 보세요 N 더하기 L값에 X축이 나와 있고 ML값까지 더해져가지고 보통은 표에 뭐 0이나 1이나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이렇게 분자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을 시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항상 우리가 과학탐구 공부를 할 때 그렇죠 개념 열심히 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자료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이때는 좀 빨리빨리 보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좀 제끼고 어느 부분은 좀 취해서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연습을 하신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그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와 산하원원 반응시 완성하는 거 보통 쉽게 나왔었죠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요 조금 뭐 미지수 하나 넣어가지고 푸는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엄청 뭐가 많아요 아마 이거 보고서 이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원자를 넣으면 원소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대입해서 푸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풀이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이따가 해설할 때 얘기해 볼 것이고요 해설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이제 개수가 자연수가 정수가 나오게끔 제가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예정에 있어요 아무튼 산하원원 반응시 완성하는 거에서 그간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다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화반응의 양적관계죠 중화반응에서 각각의 액성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한테 묻고 있는 발을 묻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 이거는 아주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이 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문제풀이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때 액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A몰롱도 B몰롱도 C몰롱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HA와 NAOH가 2.5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문제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20번 문제 이거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봤을 때 계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점점점 화학신량과 몰 단원에서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들도 있고 그것들을 조금은 변형해서 내가 암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정석적으로 저는 풀이를 할 것 같지만 분자량이나 혹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몰비를 어떻게 이 자료에서 구해내야 되는지 전체 기체의 밀도 주어졌을 때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죠 기체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네 이런 식으로 제시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20번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봤을 때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표현들 일단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난도가 높았어요 친구들 많이들 머리가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시험 마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정말 나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1번부터 좀 꼼꼼하게 해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